홀짝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우 나 이거 킷 좀 까먹은 것 같은데 네 등수 홀짝입니다 집중하자 아씨 쫓았다 아 진짜 뭐하냐 아니씨 방해권이 왜 이러마나 이거 아 나 잠깐만 아 왜 모르고 클릭 눌렀어 감 다 잃었다 이 게임 원래 이 게임 잘하는데 나 나 설마 꼴등이야? 아 지랄 너 일어나고 점프 괜찮아? 안 괜찮아? 집중 그대로 지나가 나이스 안쪽으로 점프 괜찮아 괜찮아 아 괜찮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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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어나 나이스 이거 잘해요 아 미친놈이 저 내 엉덩이 잡고 있어 제가 비키세요 좋은 말 할 때 아 진짜 비켜라 좋아쓰 욕심부리지 말자 욕심부리지 말자 이거 잘해요 간다 오 잘한다 잘한다 나이스 오 풍선풍기 뭐야 봐봐 개잘해 미친 봐봐 이게 이게 나의 실력이라고 이게 나의 실력이라고 아 나이스 됐어 됐어 나이스 아 미친 아 미친 너무 무서울 것 같은데 코뿔소 와 미쳤다 코뿔소 너무 무서워 잠깐만 잠깐만 아 무서워 코뿔소 무서워요 정신이 돈다 와 이거 다 해면 죽는 거야 그냥 아이씨 진짜 무서워 어떡해 실패 무조건 킹정 뭔 킹정 자산이에요 나 1등도 한 적 없지만 2등까지는 많이 해봤거든요 1등 켠왕이냐고요 어허 어허 가자 집중 계속 쉽습니다 저기에 사람 많죠 나이스 기다렸다가 자 기다렸다가 기다렸다가 천천히 가야 되거든요 여기서 점프 괜찮아요 자 이 다리 열립니다 이제 기다렸다가 하고 나이스 아아아아 11등 성공 너무 쉽다 점프 괜찮아 간다 제가 사실 저 핀볼을 제일 잘하거든요 근데 아까 아까 첫판이라 손이 안 풀려서 못했어 저 믿어주세요 전 언제나 성공팀을 응원합니다 아이씨 아이씨 아아 잠깐만 이거는 에바지 나오자마자 밀리는 거 전 언제나 성공팀을 응원합니다 나이스 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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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쭈요쭈 하나 둘 셋 지금 아X 요거 요 핀볼 제가 좀 원래 주특기인데 타야되 타야되는데 자 다음 턴 타자 다음 턴 지금 노노 타지마 지금 타 나이스 이게 타고 날라갑니다 반대편으로 가야되요 아 잠깐만 탔다 탔다 어허 어허 반대로 타야되 반대로 어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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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진짜 공이 된 느낌인데 아 쟤가 비켜봐 나 가야된다니까 다 포기한다 다 포기해라 아 나이스 나이스 탔다 이게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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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쟤 미치겠네 비켜봐 나 좀 타게 아 줘 아 쟤랑 무디쳤어 아 탔다 탔다 아 제발 아 전 언제나 성공팀을 응원합니다 아 스킨을 바꿀까 아 제가 이거 스킨 문제 있는 것 같아요 진짜 저 스킨 좀 바꿀게요 위에 밀어볼 좀 미끄러워 저 비둘기 간다 이정도면은 비둘기 혐오증 조류건포증 있는 사람들이 저 피할거에요 가자 안돼! 나이스 엄마랑 가자 엄마랑 엄마랑 가자 나이스 미친 미친 성공했어 미친 미친 터뜨린 세상에 뱀기 아 20% 채우는거였어? 아 민심 잡아야겠다 다 저의 뽀뽀를 받고 한번만 봐주시면 안될까요? 민심 괜찮아질 때까지 뽀뽀할게요 자 다음게임 아 죄송해요 오케이 앞으로 잘할게요 앞으로 잘할게요 그렇게 앞으로 잘하겠다던 선행은 8만에서 0 됐다고요? 누가 그렇게 걸어래요? 트수를 놀리는걸 아주 잘해주었다 마지막에 엔딩포즈 도착해서 잘해주세요 네 그렇다면..